좋아요, 구독 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드멘탈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도 두 종목 어김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티멘탈로 먼저 삼성중공업 그리고 펀드멘탈로 대우건설입니다. 삼성중공업 제가 이제 일주일 좀 넘었죠? 삼성중공업 이렇게 그때 발표를 했었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강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부터 먼저 보시죠. 그 하나오션이 최근에 주가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도 강했었는데 삼성중공업이 일주일 상관으로 보면 제일 강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아무래도 뭔가 좋은 얘기가 있었던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으로 이렇게 순서는 돼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일주일 정도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독주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어제 이제 이런 공시가 장 후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4조 원대 공시를 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최대 규모고 연간 목표의 3분의 1을 벌써 삼성중공업은 달성을 한 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주 잔고로 보시면 백로그라고 하죠. 이 백로그로 보시면 최근 5년 내에 최고치다. 이렇게 옛날에는 저가 경쟁도 하고 이렇게 수주를 했었는데 지금은 선별 수주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내에 최고치로 지금 일감이 쌓여있다 이런 얘기예요. 수익성도 있고 일감도 쌓여있고 안 살 이유가 없는 그런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아까 그 전 코너에서 메타놀 관련된 추진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제 LNG 지금도 LNG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메타놀까지 확대해가지고 향후 친환경 선박시장 확대에 지금 대비하고 있다. 지금 발맞춰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실적 예상보다 좋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또 목표주가도 한국투자증권에서는 33% 이렇게 상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주가들을 올릴 때는 뭔가 이슈가 있겠죠. 수주장고도 좋고 수주도 빨리빨리 하고 있고 선별 수주도 하니까 수익성도 좋고 그런 걸 다 반영을 해서 목표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죠. NHE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사이클이 26년, 27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목표주가하고 계리율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여기서 설까요? 제가 볼 땐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사이클이요. 이제 우리 23년입니다. 26년, 27년까지 올라가는 사이클로 본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많이 벌으셨다고 여기서 팔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뉴스가 나오면 좀 팔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셀 온 뉴스라고 하잖아요. 루머에 사가지고 뉴스에 판다. 근데 좀 그거는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 보시죠. 주가 차트 최근에 상당히 강하게 올른 삼성중공업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한 번 크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올릴 때는 이제 이 선들이 지지선이 되는 거죠. 오늘 만약에 뉴스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만 조정이 온다고 해도 한 8천 원 초반 정도면 거의 멈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사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죠. 최근에 거래량도 예전 거래량 평균보다는 상당히 올라와 있는 이런 수준입니다. 손바꿈이 활발하다.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서 지금 손해본 사람이 없어 보이는 이런 주가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외국인들이 최근에 주도를 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어떻죠?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들어오냐. 사이클을 지금 보고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밸류밴드를 보면 지금 팔고 싶으시죠. 그렇죠? 이미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팔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좀 사이클이 장기화되는 걸 조금 신경을 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절대적으로는 밸류밴드 지금 중간 정도에 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지고 PBR이 1.9배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LNG 많이 하는 대오조선 해양이죠. 이름 바꾼 한화오션 4.1배까지 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익성 위주로 많이 수주를 했다. 한국 회사들이 지금 한국 조선업체들이 중국 조선업체에 대비해가지고 수익성 위주로 선별 수주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4.1배까지 이렇게 쳐주고 있는데 지금 1.9배 온 거니까 조금 더 상방을 열어놓고 볼 수도 있겠다. 아니면 한화오션에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삼성중공업만 봐서는 여기서 조금 조정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더 후하게 쳐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목표주가 괴리를 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목표주가 괴리를 3%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시들이 나오고 이번기 실적 좋으면 어떻겠습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목표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렇게 급하게 팔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 좋은 삼성중공업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 주식 말씀을 드려야죠. 펀더멘탈 주식 오늘은 대우건설을 가져왔습니다. 건설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주가가 상당히 낮습니다마는 건설주들은 이제 여기 운명적인 이런 지금 침체 국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 좋아하는데 최근에 건설주와 차별적인 걸로 제가 보여드릴 게 뭐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주가 한번 보시죠. 삼성 엔지니어링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건 말씀드릴 때마다 조회수도 많고 주가도 올라가니까 저희가 아주 기분이 좋죠. 기운도 나고 그런데 대우건설 최근 며칠 계속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빨간 점선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뭔가 이슈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죠. 여기도 뉴스가 큰 게 나왔습니다. 폴란드발 모멘텀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상용 원전 시장에 한수원과 함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MOU, MOU, 양해각서입니다. MOU를 사진 찍은 걸 이렇게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생기는 것. 우크라이나발 모멘텀이 생긴 회사가 있었죠. 건설회사. 삼부토건이라는 회사는 주가가 5배나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자,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서프라이즈니까 말이죠. 놀란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 부분 원가율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토목 부분에서 좀 보완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해외 쪽에 특히 베트남 쪽에서 이익이 하나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 좋아진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익이 잘 나올 거다 하고요. 제일 밑에 줄이 여기 결론이죠. 대구건설을 보실 때 해외 쪽은 앞으로 괜찮을 거다. 국내 쪽은 현찬을 거다. 이걸 좀 양쪽으로 견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당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3,800원 하던 게 4,800원까지 올랐습니다. 상당히 빨랐죠. 한 25% 이렇게 올라온 느낌인데.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될까요? 뉴스가 나왔으니까 좀 밀릴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크게 많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게 거래량을 보시죠. 이미 여기 이 오랫동안 들고 있던 사람들의 물량들이 손바꿈이 돼버렸습니다. 아까 보실 때 삼성중공업도 어땠죠? 거래를 한번 강하게 시켜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크게 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손바꿈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이걸 산 사람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산부통안을 간단히 보여드리죠. 5월 달에 1,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5,500원 왔습니다. 5배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뭐 산부통안이 주가가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대우건설도 그렇게 생각하려는 투자자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 보겠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 보실 때 뭐 주택건설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GS건설 이슈도 있었고 뭐 이렇게 비오고 그러니까 또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건설 쪽은 계속 국내적으로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걸 감안한 주가 밸류 밴드입니다. 상당히 하단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절대 밸류만 보면은 사실은 비싸지 않습니다. 0.46배면요. PBR 0.46배면은 시장의 지금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외와는 뭐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싼 수준에 와 있는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마지막으로 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5,800원 중반에 있는데요. 괴리율 24%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중공업 펀더멘탈로 대우건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